아주 멋지고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변신 슈퍼카가 달려옵니다 톡톡 튀는 개성으로 무장한 변신 슈퍼카들 오늘 웃으러 날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해피헬퍼를 불러주세요 으어어어 변신 옷장으로 출발 모두 시동 걸고 핫도그 S로 출발 어서 로드스톱 출발 준비해 달려라 변신 슈퍼카 미키와 카레이스 클럽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동시 첫 방송 모두 출발! 지 view